경기도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 어비 계곡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불법시설물 철거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기재 보도입니다. 각종 중장비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자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드러납니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가평 어비계곡까지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380여 개 개곡 내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절반 정도를 원상복구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시설물을 철거 중인 가평군 어비계곡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복원과 더불어 산책로 조성,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생계는 조금이겠지만 훗날을 볼 적에 아름다운 하천을 보존하면서 더 나은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정비사업을 해서 깔끔하고 멋있는 계곡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 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천혜의 자융경관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새로운 상,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가